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에 땡!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여자를 등에 업은 한 남자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요. 유리 엄마, 정신 차려, 유리 엄마! 넋이 나간 얼굴로 연신 외쳐대는 남자의 옆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따라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오빠,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0시, 남자는 새벽까지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4시 20분. 살금살금 들어가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어라? 침대 위엔 어린 딸 혼자 잠들어 있어요. 오!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여보! 여보! 유리 엄마! 아내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정신 차려봐, 어? 여보! 아무리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디디디디디디 어, 난데?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처제인가? 친동생. 어 그래요 자 과연 그 여자가 동생일지 처제일지 아니었습니다 실은 남자의 불륜상리였어요 그 남자의 내연녀 사실 그날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술에 떡이 된 남자를 내연녀가 집까지 바래다 줬던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자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내연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직 멀리 안 갔지? 유리 엄마가 이상해 어서 좀 와줘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들쳐 업고 내연녀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설마? 아내는 이미 사망?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어머 어머 이게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어머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 어? 사망한 아내의 몸에선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던 방 안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저거는 술병인가요 아니면 청산가리병인가요? 네 술병입니다 어? 저게 좀 의심스러웠나요? 네 저는 술 지금 교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사인이 청산가리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청산가리를 어떻게 섭취할까? 어떤 도구, 매개체를 통해서 청산가리를 먹었을까? 술에 타서 먹었던 그렇습니다 바로 소주병이에요 바로?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이십니까? 네 뭐죠 이게? 지문이요 지문이죠 지문입니다 그것도 이 병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의 지문이 이 소주병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문의 주인은 죽은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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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남편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건데 어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 여보 정신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만지느라고 묻었을 수 있지 어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어 제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소주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마셨나 싶어 병을 들어 살펴봤어요 홍진경씨의 말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방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서 봤다고 했잖아요 한번 제가 잡아볼까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와서 서 있는 채로 병을 잡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잡게 되겠죠 근데 아까 지문의 모양이 아까 어떻게 남았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딱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남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는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증거 물 이 병에서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뭐죠? 술을 따라서 마셨던 병재로 마셨던 어쨌든 술병에 지문이 남아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문이 딱 이거 하나 남았다 남편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안에 지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아 이게 누가 그거 너무 이상하다 일부러 지문을 닦아놨어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내연녀의 행적을 이야기하면 이 내연녀는 그 날 사건 당일날 23시 48분에 이 집을 들어가요 차에서 소주 한 병 그 다음에 그 아몬드 이렇게만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약 딱 한 시간 작게 한 시간 정도 다음날 공공시 50분경에 시 혼자 집에서 나가죠 남편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집을 다녀간 사람 오로지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아내와 내연녀가 함께 집에 들어왔군요 네 맞습니다 어허 이렇게 되면 뭐 또 강력한 용의자가 내연녀가 되네요 자 과연 아내는 왜 남편의 내연녀를 집에 들였을까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자 아내가 사망하기 5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한 심부름 센터 따르릉 여보세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게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땡땡이 땡땡씨 미래호텔 앞에서 기다리면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 남자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찍어서 불러드리는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뢰인이 얘기한 그날 그 장소에 정말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 남녀가 나타납니다 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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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 센터의 직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전달받은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도착한 사진 속 그 남자의 집에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돼 불륜남의 아내는 이런 사진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겁니다 아... 심부름 센터에 전화한 사람은 불륜이었네 아... 맞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연락한 의뢰인은 바로 남자의 내연녀 아... 결국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6개월 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어 실수야 정리하려고 했어 남편의 얘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생각 같아서야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뿐인 딸 아이 그렇지 유리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이 아이를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혼 7년 만에 얻은 우리 귀한 딸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어 없어 남편은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연녀에게 문자로 결별을 통보합니다 그러자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누가 보냈는지야 안 봐도 뻔한 거고 뭐라고 보냈나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어라? 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함이 텅 비어있어요 앤? 아무것도 오지 않은 거죠 그 시끄러운 메시지 수신음은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울린 거였어요 무슨 신보야 자신과 만나던 그 남자 대신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던 건데요 주로 헐벗은 투샷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아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내연역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나 이만 살기로 했어 왠지 알죠? 내가 죽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놀란 아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내연녀를 찾아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차 안에는 실제로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오오 그러면 아내가 살렸네요 어찌됐뿐? 응 자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의 엄마는 남자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이들 그러더니 남자한테 너 때문에 내 딸 죽을 뻔했어 당장 내 딸 책임져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내놓든지 이러다 정말 회사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는데 그러다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여보 합의금 주고 그 여자 깨끗이 정리하자 어? 아내분은 며칠 뒤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3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줘요 합의금이야 그 여자 갖다 줘 아니 이 말이 돼요 3억 5천만 원이 왜냐 남자가 다니던 직장은 승진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나거든요 아하 그 남자의 아내에게 받은 3억 5천만 원으로 남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거야 이야 골 때린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점을 보고 왔다는 내연녀가 남자에게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오빠 오빠 와이프 남자 있대 그 보살님 진짜 용한 거 알지? 다른 남자한테 정신 팔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오빠? 하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간질이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람은 조종 조작을 굉장히 잘하는 판을 짜고 세팅하는 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내연녀가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목적은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야 이 숭고한 사랑을 가진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연녀는 그 전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판을 짰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 심부름센터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거기에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떤 여자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이고 성관계하는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심부름센터에서도 아 그건 못한다 딱 잘라 거절을 해서 다행히도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해요 자 내연녀가 남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볼게요 정말 내 인생이 가엾다 다른 남자 있는 유리엄마랑 그렇게라도 살고 싶니? 당신만 바라보는 내가 미친 거지 유리엄마 남자 만나는 거 돈 안 들이고 쉽게 알 수 있어 유리엄마한테 정말 남자가 있다면 그래도 자기는 유리엄마랑 이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애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데 알아볼 생각은 없고 나를 이대로 불륜녀로 그냥 살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나쁜 게 유리엄마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드라마 속 영화 속에 비련의 여주인공이래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 도치되죠 그 문자 보시면 시작이 내 인생이 가엾다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안에 이 내연녀 특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일? 제일 불쌍한 건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고려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점쟁이가 한 얘기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뭐 하늘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지어낸 거 같아 자 근데 꼬리가 길면 또 밟힌다고 아내가 또다시 이들의 사이를 알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내연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절대 이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자가 내연녀에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내연녀는 남자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유리엄마 말처럼 불윤인 거 들킨 사람처럼 간이 떨려 남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불윤여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나 남은 내 인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까 내용 중에 불윤인 걸 들킨 사람처럼 너무 웃기다 불윤인 걸 들켰는데 처럼이라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무섭다 기가 찬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남자가 드디어 내연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애 엄마가 못 먹는 술까지 먹고 죽고 싶다더라고 그 후 내연녀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기요 유리엄마 진짜로 죽고 싶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지 진짜 죽긴 헤어지래요? 술 먹고? 죽고 싶다면서? 아니야 그럼 왜?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뭔데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사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처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타당성 당위성을 얻은 거죠 이야 불쏘시개가 됐네 정말 사실 소름 끼치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우 공포스럽다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연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빠 오늘 언제 집에 갈 거야? 아 그럼 늦겠네 오빠 딸내미는 보통 몇 시에 자? 아 그래? 알겠어 어? 아니야 그냥 남자가 승진 발표 때문에 이날 자정 너머까지 회사에 있을 거란 걸 파악한 여자는 마트에 들러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내연녀와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 만나고 새벽 4시가 넘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경찰이 내연녀 최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 여자랑은 소주 서너 잔 같이 마신 게 단대 저도 오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오빠 전화 받고 갔을 때까지 그 여자 살아 있었어요 숨 쉬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여자 옆에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자기가 사둔 청산갈인데 애엄마가 아무래도 그걸 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더러 치워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임기응변인 거죠? 그렇겠죠 쟤를 이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사실 이제 내연신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청산갈이 치사령의 10배가 검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살아있었죠 자기가 갔을 때 뭐 살아있었다 이런 건 이제 다 거짓말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군요 더구나 이제 부검감정서에 보면 돌아가신 분 몸에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이 안 됐어요 어? 그러면 바로 한 모금 먹자마자 거의 이제 식사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뭐 한 시간 동안 술 서너 잔 마셨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네 모든 게? 거짓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뭐 한 시간 동안 뭐 술을 서너 잔 마셨다? 그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사망시간 추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사망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딱 들어 맞네 그리고 내연녀 최씨의 휴대전화에선 이런 게 발견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협박하려는데요 먹으면 죽는 약품을 팔아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이 사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파세요 죄송해요 제발 조금만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금액 드릴게요 네? 약품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청산가래를 구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투 넘버로 사용하는 통화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뭐 화공약품 취급업장 그다음에 자택에 있는 컴퓨터 이런 데서 청산가리 구입하는 방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이렇게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반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 못 참아요 사실은 나르시시즘에서 자아가 팽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에 비유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아를 근데 풍선을 크게 불면 아주 약한 충격에도 그 풍선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이용 못한다라는 그 부인의 문자가 사실 굉장한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자 결국 내연녀 최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9년째인 지금도 이 분은 많은 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언론에서 뭐지? 너무 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편지야? 네, 진짜 자필로 쓴 편지입니다 어, 만지기 싫은데 어, 무서워 글씨체 애가 이래 아, 실제 글씨체예요? 실제 글씨체입니다 저는 청산가리가 어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죽는 방법만 찾고 죽으려고만 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이 살인자라는 누명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서 버티게 합니다 죽어도 이 피눈물 나는 살인자라는 누명은 벗어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걔가 언론사에 계속해서 보낸 거죠? 네, 여기저기 저는 이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기 전에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그게 맞네요 뭐냐면 수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쓴 거잖아요 근데 고친 흔적이 하나도 없죠 어떤 걸 의미하죠? 완성본인 거예요 여러 번 다른 데다 수정해서 연습해서 본인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서 아, 이 정도면 방송국에 보내도 되겠다 싶은 그 완성본을 이제 보낸 거죠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신중하게 작성된 편지 아니 근데 정말 자기 어떤 반성이 아예 없어요 1도 없는데 자기는 피해자네 계속 이런 편지를 지금 계속 여기저기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신촌 OO공원 산책로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사람이 죽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뚝뚝뚝 떨어진 핏자국이었습니다 그 핏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수풀 사이에 젊은 남자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주변으로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을 본 형사님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이거 한두 군데 찔린 게 아닌데 어? 근데 피도 아직 안 굳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건 저녁 8시 45분경 초저녁 시간에 서울 번화가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꽃놀이가 한창인 4월이라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데이트하는 남녀도 많았어요 자,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피해자의 신원은 스무 살의 대학생 어? 박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확인한 끝에 공원 입구를 비추던 한 CCTV에서 사망하기 전 박군의 모습을 찾아내는데요 사망 신고가 접수되기 30분 전인 저녁 8시 15분경 찍힌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 박군입니다 자, 근데 박군 앞쪽에 세 사람들 주목해주세요 오나 안 오나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박군은 고개를 푹 떨군 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게 어떤 상황 같으세요? 앞서 간 사람이 지금 위협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상황 협박에 못 이겨서 지금 뒤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은 이 영상에 포착된 이들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36시간 만에 검거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영상으로 보시죠 어머나 18세 학생? 생각보다 더 어리죠 40여 차례? 못살아 왜 그러니 자, 용의자는 10대 남녀와 20대 남녀 총 4사람이었습니다 세 명만 하잖아요 그쵸 화면에 없는 20대 여성 얘긴 뒤에 나옵니다 오 자, 이들은 누구고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대범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시작은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피해자 박군의 블로그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네 천원씨가 읽어주시죠 네 내가 땡땡이랑 해보고 싶은 것 밴드에서 합주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기 놀이공원 함께 가기 메신저로 1대1 채팅하다가 그대로 잠들어버리기 산 정상에 올라 둘이 함께 소리 지르기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네 이 글만 들었을 때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연인이랑 뭐 해보고 싶은 거? 달달하죠 이 땡땡이 CCTV에 안 나왔던 어머 20대 여성 용의자입니다 아무래도 달달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박군은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 여친이 커뮤에 빠져도 너무 빠졌어 내가 볼 땐 중독인 것 같은데 어쩌지? 이 온라인 모임의 이름은 사령카페 사령카페? 무슨 모임일지 혹시 짐작이 되실까요? 죽은 영혼들의 모임이건가? 죽을 사자 영혼 영자 그렇네 죽을 사 영혼 영자 맞나? 정확합니다 사령이란 죽을 사자에 영혼할 때 영 즉 죽은 사람의 영 이란 뜻인데 관심사가 주로 주술 마법 빙의 이런 거래요 박군 여친은 사령카페 안에서도 친한 애들끼리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박군 여친을 다들 이상하게 부르더래요 뭐라고 마녀였습니다 이 사령카페에서도 박군의 여친은 리더격이었어요 이 마녀가 글을 올리면 마치 신도처럼 열광하는 몇몇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친을 따라 같이 모임에 들어온 박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박군은 어느 날 여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불안해 벌써 자기 혹시 사령이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면? 어? 설마 정말로 그걸 믿는 거야? 너는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전혀 안 믿었구나 네가 그러고도 내 남자친구야? 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미안하지만 우리 이만 끝내자 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받은 박군의 여친은 충격과 배신감에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를 따르는 10대 남녀 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새벽에 걔한테 차였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만우절 장난이었으면 좋겠는데 10대 남학생과 여학생은 위로랍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끝났어 이제서야 하는 얘기인데 사실 언니 남친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 그 형 성격도 너무 독단적이고 우리 무시했잖아 잘 헤어졌어 그리고 그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 박군과 함께 있던 단톡방에서 박군 여친뿐만 아니라 여친을 따르던 동생들까지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 박군만 남겨놓고 자 이렇게 톡방에 혼자 덜렁 남겨진 박군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친하고의 이별은 이별인 거고 네 이들은 또 이 사령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까지 같이 일해버리니까 섭섭하고 황당했을 수는 있었을 거 같아요 박군은 완전히 빡쳤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있던 애들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이없어라 어이없어라 나도 너희처럼 더럽게 참을성 없는 싹 싫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있네요 그니까 누가 나 무시하랬냐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저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이버불림 온라인상의 괴롭힘 형태거든요 있는 사람 없는 취급하는 거 있죠 맞아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따돌림하는 것도 그렇지만 톡방에서 그 사람 따돌림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 본인 생활의 일부였던 아이들한테는 사이버불링으로 느끼는 고통이 엄청나게 큰 거죠 박군은 18일에 걸쳐 단톡방 멤버들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톡방 멤버들은 그 내용을 낱낱이 서로 공유했어요 그러던 중 박군의 여친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쟤 좀 죽일 수 없냐? 너무 심각한데 저XX 죽여도 돼 진심? 진심 그 전 여친한테는 사령카페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기 일부인데 자기 정체성까지 같이 부정당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는데 저런 식으로 문자가 주고받는다고 해도 일대일 상황이었으면 저기까지 안 갔겠죠 저게 여러 명이 계속 문자를 서로 보여주고 교환하고 하면서 그냥 가속 페달 밟은 것처럼 쭉 고조돼서 가는 상태 그 뒤로도 박군은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그 쏟아지는 문자들을 보던 그 카페 동생들은 이 형 진짜 우리가 만만한가 본데? 죽여 갱 슬퍼할 자 없어 사람의 명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어? 발 밑에 엎드려서 발가락 하나하나에 입맞추고 사과하고 찬양한데도 절대 용서하네 그 녀상 안 봐 복수는 칼같이 주술과 부적으로 까고 발라줘 못 믿으면 친히 보여줘야지 부적 그딴 거 굳게 안 믿는 놈은 믿음을 꽤 부숴서 멘붕시키고 밟아줘야 뒤탈이 없어요 그날 단톡방에 있던 10대 여학생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한 20대 남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가이손 소녀 빙의에서 목 잘라버리고 싶은 주소하고 번호만 있으면 소멸해줄게 부탁드립니다 꾸벅 볼 때마다 눈물 나고 짜증나고 어이없고 화나고 분하고 입 찢어 밝히고 싶다 힘들어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단톡방 멤버였던 10대 남학생은 그 20대 남성에게 박군의 주소를 보내주며 철저하게 처리해달라 부탁합니다 수정 우선 그러면 뭐 그 남자는 살인 청바 업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해요 어 해결사로 악명을 떨치고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온 해결사 이 20대 남자가 개입하면서 일은 일사천리로 흘러갑니다 이 남성과 단톡방 멤버인 10대 남학생의 대화 들어보시죠 편하게 주길 가치도 없네 내일 5시 전후로 끝나니까 전철 타면 문자 줄게 미치겠네 내 칼 지금 시골에 있는데 나도 패고 싶은데 칼 종류 뭐냐 맞는 거 있으면 빌려줄게 단검만 아니면 됨 단검은 피 묻는 양이 많아서 싫음 하필 또 안 맞네 나는 단검류 위주라 미안 음 단검이라도 주삼 오케이 확인 내일 보자고 그놈이람 저런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범죄자의 심리라고 얘기하는 게 무가치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로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런 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전형적인 범죄자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해결사로 불린다던 바로 이 20대 남성이 아까 CCTV에 찍혔던 3명 중 한 사람인데요 이 남성이 살인 용의자로 잡힌 뒤 그를 만나 직접 면담을 했던 프로파일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해자 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눅들고 수줍어하는 굉장히 자신 없는 성향이고 노후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정 환경을 묻는 질문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남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감정적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폭력의 피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왕따 피해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해자들한테는 자기 집단 무리한테는 조금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비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원한 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이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해결해줄게 라는 의미로 정도의 이유만으로 범행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20대 남자도 겨우 20살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단톡방 멤버들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세 명 다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학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결핍 등으로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애착 이런 것들을 사령가편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현실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옮겨간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의 평화를 위협하는 피해자를 굉장히 나쁜 사람 어떤 처단해야 될 존재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면담에서 나왔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피해자가 빌미나 아니면 그 이유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문자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다가 죽이는 것까지 얘기가 되게 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 해결사를 자처하는 20대 남성이 개입했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 군중심리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데 군중심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책임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칼 종류를 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실행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해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저런 외부인이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들의 죄책감이 덜해진 상황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이게 살인에 가담한 네 청년이 공통으로 한 말이었대요 자 폭탄 문자를 보내고 며칠 뒤 박 군은 10대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뭐 때문에 싸운 거지? 약간 화해의 손을 내민 거 아닌가요? 아 화해의 제스처다 네 근데 답이 안 와 다시 또 보냅니다 선물 가져왔는데 어디야? 사과하고 싶어 너 좋아하는 그래픽카드 줄게 그러자 10대 남학생도 그러자며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서는 박 군이 없는 자기들끼리 있던 단톡방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땡땡땡 잡는 날 파티 박 땡땡 잡는 거 구경하실 분 제 발로 와서 그래픽카드 선물하고 싶다고? 해결사 오빠가 잡아주기로 함 때리는 거 말고 잡는다고 레알이라니까 뭔가 돼지 잡는 거 생각함 본격 돼지 잡는 현장 난 회 뜨는 거 완전 범죄 완료했다고 하면 톡 기록 다 지워주기 요망 근데 그 와중에도 범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기록을 다 지워주기를 바란다고 남기면 안 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서로 뭐 이래도 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지? 저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멈추자 이러면 자기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범행 당일 10대 남학생은 선물을 받겠다며 박군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결사를 자처한 20살 대학생과 같이 나가죠 10대 여학생이 망을 보는 사이 두 남자는 박군을 공원으로 유인해 박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목을 조른 상태로 무려 40군데 이상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집단 심리 여러 명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실제로 공격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져요 여러 명이 같이 있어서 더 내가 앞사람보단 더 세게 때려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더 강하게 공격해요 근데 이 처음 사건의 발단이었던 여자친구 현장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박군이 자신의 여친에겐 따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래서였을까요 범행 직전 그녀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는 기분이 들어 나 때문에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환생을 못하게 멸할까 그때 10대 남학생이 이런 답글을 올립니다 세상엔 매일 3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3만 1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 사건에 지금 여러 명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초에 이 범행의 어떤 원인? 시발점을 제공했던 여친이 말려도 그 20대 여성이 말려도 이제는 그걸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른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을 사령카페라는 곳에서 처음 찾으려고 했거든요 뭔가 되게 눈에 띄고 특이하잖아요 그런 사령카페나 이런 눈에 띄는 것보다는 저 여러 명이 어떻게 감정이 고조돼서 저런 살인까지 저질렀는지 그 집단 심리가 심화되는 그 절차를 좀 사람들이 주목했으면 그래야 이제 청소년들도 앞으로 저런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연희은의 10대 폭행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SNS에 올리는 등 폭행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 오 말고 깜짝이야 1970년대 대통령을 꿈꿨던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여보 시장하시죠 아내가 정성껏 상을 차려냅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 자 다들 좋아하시는 그 된장찌개 이 구수한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탁! 하고 남편이 수저를 내려놔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빽빽하게 적힌 쪽지를 들고 나와서 내미는데 반찬 레시피였어요 된장찌개 멸치 우린 국물에 끓일 것 나물 참기름 X 들기름 동그라미 명심 또 명심할 것 이 쪽지였습니다 이 아내분은 불평 한 마디가 없어요 왜 왜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아내가 얘기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참고 견뎌야지 꿈이 뭐였을까요? 아까 살짝 힌트가 나왔었죠? 그렇죠 1970년대 대통령을 꿈꿨던 이 아내분은요 명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어요 네 이름은 박 OO씨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70년대 70년대 그렇습니다 1970년대 가스나가 뭐 대통령 퍼뜩 시집이나 가라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였어요 이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박 여인은 목표를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목표 뭘까요? 명부인 빙고 대통령이 못된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돼야지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와 선을 봐서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한 뒤엔 내조의 여왕이 됐어요 아들도 둘이나 낳고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썼죠 공부는 물론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매너와 말투까지 뚝 부러지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공원 쓰레기 통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남녀 치맥 지식 미소가 발견돼 경찰을 수사에 맞았습니다 이게 몇 년도? 2000년도 기사구나 지문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는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장교 부부였어요 그때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24년 전의 일이네요 끔찍했던 범죄라 안타깝고 해서 많이 기억은 있죠 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집을 가야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들겼죠 다다다다 계세요? 계세요? 문이 그냥 쾅쾅하면서 열리는데 저도 살인자 그 아주 강력범들 평생을 그런 애들하고 싫어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눈, 그 광채, 광기인 눈아 나는 눈은 제가 아주 처음 봤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왜소하고 거기다가 여름에 하얀 티를 입고 나왔는데 애가 그냥 초등학생 같더라고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주 말로는 초등학생 얼마 전에 제대한 이 집에 24살 된 둘째 아들이에요 아직 복학을 안 해서 둘째 아들 혼자 집에 있었는데 집 안에서 이상하게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무슨 냄새? 시체 냄새? 락스 냄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범인이 피를 닦은 거지 아 피를 닦았다 혈흔을? 경찰은 곧바로 감식반을 불렀어요 루미놀 시약이라고 들어보셨죠? 혈흔이 있는 곳에 뿌리면 파란 형광빛을 내는 그 시약 아, 혈흔 채취되고 그랬더니 수채구멍에서 반짝 파란빛이 감지됐어요 채취한 혈흔에서 살해된 부부의 DNA가 검출됩니다 경찰은 사망한 부부의 둘째 아들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부모님을 죽입니까? 둘째 아들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섰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조사실로 찾아온 남자는 사망한 부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둘째가 잠시 후 입을 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죽였어요 둘째 아들은 경찰에 체포되기 사흘 전 새벽 둘째 아들은 자고 있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했고 4시간 뒤 아버지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털어놨어요 형사님의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형이 오고 난 후부터는 차분하게 진술한 거로 기억되고 이라고 항상 묻는 말을 다 얘기를 해요 부인하고 그런 것도 없이 감정이 없어 보여 말이 없어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편입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도 컸으니 돈 문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서 얘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군 생활 동안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던 점 어렸을 때 무시하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형이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털어놓은 게 이게 뭐 어떤 심리일까요?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은 부인에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더 들어보세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 이 형의 반응입니다 동생을 이해합니다 둘째가 초등학생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집에 계시니?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엄마 들어오시면 이씨 아줌마한테 전화 왔다고 좀 전해줘 네 자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둘째가 건넨 메모를 보고 묻습니다 음 이씨 아줌마가 누구야? 3층 이씨 아줌마야? 아니면 양재동 이씨 아줌마야? 몰라? 확인 안 했어? 나이가 몇인데 전화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 전화 받을 때 똑바로 물어봐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는 갑자기 뺨을? 어린 아들의 뺨을 우려집니다 아 너무 심하다 그쵸 이 정도면 집안에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손이 올라갈 정도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상태로 봐야죠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간섭하고 통제를 했을 것 같아요 둘째는 평소 일기를 자주 썼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같이 보시죠 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것 새 컬러 TV 조정 스위치 없앴다고 맞은 것 대변검사 얘기 안 했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한 것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진 것 유리창 금감 이게 국민 4학년 때 만화 그린다고 머리 잡아 뜯긴 것 역시나 국민학교 4학년 책가방에 동화책 있다고 형과 비교해 혼난 일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 힘들 것이라는 모욕 어떻게... 전화 메신저 역할 미비에 따른 즉흥 구타 밥을 먹을 때 구박을 엄청 해가지고 애가 그냥 막 입에다 넣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넣어가지고 어린 놈이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토하고 밥 먹으면서 그냥 꿀밤을 준다거나 야단을 치면서 왜 그렇게 밖에 못하려고 그런 식으로 어린 놈은 아마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훈육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자녀를 훈육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저 리스트를 보면 엄마가 원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목록인 거죠 그 강요하는 기준을 보면 봉화책이라든지 만화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걸 굉장히 강요하는데 사실은 명문대학까지 나온 어머니가 사실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본 거를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을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죠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의 조건은 첫째는 무조건 공부 공부는 잘 하고 봐야 돼요 아들들이 공부할 때면 엄마도 거실에서 같이 밤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깜빡 잠이라도 들면 벼락이 떨어졌대요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 청소나 해 그래서 둘째가 공부를 못했냐 서울의 명문 K대에 합격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텐데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 하는데 그걸 못해?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옆자리에 앉으며 방끝 웃어요 안녕 잘 지냈니?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잠시 후 성경 퀴즈 시간 아까 그 여학생과 짝이 됩니다 둘 다 문제를 아주 잘 풀었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여학생이 먼저 말해요 너 진짜 잘한다 네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고마워 근데 사실 문제는 여학생이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먼저 인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또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휴 인사도 안 하고 휙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얼마 뒤 일기를 쓰죠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까? 사실 그 여학생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대요 짝사람 근데 왜? 일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 말을 잘 못하고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불룩한 배와 엉덩이도 싫다 내 본질을 보여주기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사실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도 종종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렇지 이걸 한번 보시죠 밤이면 하나도 안 무서웠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나는 아마 죽도록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 중에 하나이다 세상이 많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애들도 학교에 사회생활 얼마나 무서운데 정글이에요 싫은 애들이 있어도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되고 되게 피곤한 곳인데 집만큼은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집이 더 끔찍한 곳이 되면 진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고 지금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형은 성격이 좀 달랐대요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아예 방을 얻어서 나가 살기로 합니다 떨어져 살아야 돼 둘째가 형의 이사를 돕고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형 이사는 잘했니? 네 그게 다야? 엄마가 묻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퉁퉁 될 거야? 아니 어른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엄마가 얘기했니? 그렇게 궁금하다면 엄마가 직접 가보시던가요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 버릇이야? 어릴 때도 저만 더 많이 때리셨잖아요 저는 밥도 제때 안 챙겨주면서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걸 살면서 처음으로 다 쏟아냈어요 어 난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니?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한테 일해도 돼? 자 그렇게 모자는 4시간을 다툽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고 나흘 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방으로 부릅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 일을 가지고 사내자식이 옹졸하기엔 소심하게 좀 굴지 마 자 이날 이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대요 이 생리현상은 방에 있는 깡통에 해결했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잠깐씩 나왔다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엄마와 아빠는 끝까지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대요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얼마 동안? 무려 6일 동안 결국 6일째 되던 날 둘째 아들이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옆에 뭔가 눈에 띄어요 설마 망치였습니다 동기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다고 합니다 형사 그 기동대에 그 차에 항상 내 옆에 제 옆에 태우고 그 토막 그 사체를 타지러 다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몸을 항상 이렇게 배정말란 놈이 이렇게 웅크리고 아무 말도 말을 없어요 말에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네가 몇 대 정도 다닐 정도면 실력이 되고 충분히 네가 돈을 벌어서 편입하고 그렇게 학원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았느냐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그렇게 꼭 극단적인 방법을 해서 꼭 죽여야만 했느냐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막 진짜 처음으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자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며 울부지셨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조금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도 제가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둘째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2심에선 이례적으로 감형이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버럭 고함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소설책 읽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도움이 되는 걸 보라고 교양서적을 읽으란 말이야 엄마의 어릴 적 얘기예요 엄마도 어릴 때 똑같이 자랐던 거예요 이 박 여인의 엄마는 딸한테 그 시절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교에도 늘 데려다 주고 데려오곤 했대요 그래서 결국 공부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풍위도 있는 최고의 신부감으로 딸을 키웠던 거죠 짐작은 가네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보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게 자기 방식 그대로 따르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한 자기 욕망의 대안 정도로 본 게 아닌가 영부인이 되려고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군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꿈은 생각보다 일찍 깨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승진이 자꾸 밀린다 싶더니 꽤 이른 나이에 예편했대요 그때 느낀 이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버지도 굉장히 통제적이어서 서로 이제 나중에 각방 쓰고 밥 먹다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몇 달 동안이나 혼자만 밥을 먹은 적도 있대요 엄마가 남편에 대해 쓴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이며 사탄과 친한 자이다 주기도문 중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의 대상이다 파괴와 멸망으로 이끄는 자 원흉이다 악의 업소이다 하아 자 그러면서 두 아들에 대한 통제도 더 강해집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집에서 참고 사는 건데 이혼도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족쇄 같은 놈 부모예요 부모는 정말 둘째 아들을 족쇄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자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첫째 아들이 뒤늦게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안녕히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내게 편지 쓰겠다고 다짐하고는 펜을 들었다 네가 군입대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구나 형은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있다 바쁜 만큼 결실도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요즘 너를 향하여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귀한 선택의 결실이기를 기도한다 건강히 몸 좋으시마여라 오늘 이만 줄인다 안녕히 아마 이제 자식이 운생을 하고 있을 당시에 보내려고 쓰셨던 것 같은데 전해지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아버지 역시 둘째가 부모와 처음으로 싸웠던 그날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엔 찬원씨께서 너에게 관심을 안 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윽박지르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나는 되도록 가만히 있었고 또한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자식이 학교 다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관심을 뒀다 그리고 이 뒤에는 내용을 더 쓰려다 만 흔적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끝을 맺지 못한 거죠 어떤 부모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저 편지들을 보면 사실 또 나를 통제하는구나라고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머니 탓을 하면서 본인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머니 편지에서는 저는 결실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걸리는데 결실이란 말 자체가 저렇게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과에 집착해요 그래서 형이 바쁜만큼 결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형이 바쁜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과에 집착하는 성향을 좀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기준을 뭔가를 이뤘냐 이루지 못했냐 이걸로만 보는 게 또 완벽주의의 특성이거든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또 나한테 뭔가 높은 기준을 두고 바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